ingredients 잘생겼어요 이번에는 빅빅 주문 시간 가족들과 안녕히 계세요 일자리에 신경으로 양념에 다진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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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이거? 이거 너네 공통선물은 따로 있고 이거 그냥 너 것만 샀어 이거 설마 스웨덴에서 온? 응 어머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?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키티길래 잘했어요 키티 예쁜데? 쾌적해 쾌적해 어디에 앉을래? 저 여섯 개 액자가 너무 귀엽지 않나? 응 예쁘지? 내 맘엔 들어 예쁘다 예쁘지? 내 맘엔 들어 예쁘다 내 맘엔 들어 이거 맞을래? 응 응 다진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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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여워 으앙 귀여워 여기 시상으로 두 장도 있어 어머 미친 거 아니야? 너무 귀엽다 장난이 없네 귀엽다 귀엽다 나 걔 제일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미친 거 아니야? 다진마다 빨리 얻다 달아 귀엽네 침착이 모내기도 껴줘요 참 귀엽다 미친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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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미친 거 미친 거 미친 거 잘 뿌리네 자 소원 eighteen 있고 킬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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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거쳐요. 그래. 귀엽다. 진짜 끝. 귀여운 거 잠뜩에 있어. 리틀 디자인이 여기 한정이고. 아 그러네. 난 건 예뻐가지고. 땀이 예쁘다. 오! 귀여워! 아 귀여워! 진짜 예뻐했다. 대파했다 너무 귀엽다 좋았어 소 큐 아 너 증정받은 거 뭔지 모르겠네 아 그래 증정받은 찍히고 있나? 뭐야 왜? 예뻐? 나 입덕하고 현우가 활동 안해서 포카 처음 생겨 아 진짜 카메라에 자랑해 주세요 요새 최애 갑자기 현우라고 아 진짜? 짱균이는 최애는 최애고 창균이는 창균이 아 그치? 당신들 그러면 이거 포토북부터 꺼줘 그래 칼 이번 작가에서 형원이 나온 형원잡이야? 응 여기거든? 응 먼저 볼래? 내가? 아 진짜? 소야? 진짜 시원해? 아니 시원해 아니 형원이 왜 이렇게 잘 모르는데 잘생겼다 야 근데 줄라 예뻐 미치겠네? 이런 포카가 있었어? 준이 예쁘다 너무 예쁜데? 이거다 사랑해 주세요 이 정도면 나 체포되라고 누가 강압적으로 계속한다 아 진짜 예쁜데? 마음에 든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내가 본 형의 조커 중에 손에 꼽는다 진짜 다이한테 자랑해야지 다이 안주고 잘생겼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거 너무 깜고 싶어 이거 랜드로 잘못돌린 거 없다고 빨리 가고 싶어 이거 너무 깜고 싶어 이거 랜드로 잘못돌린 거 없다고 이거 좀 좋아하지 빨간 힉스 내가 진짜 달걀 줄 수 없는데 내가 진짜 달걀 줄 수 없는데 그 스티피스가 이렇게 좋다고 살린 거 아니야 와 개달생 피부 개 좋아 예쁘다 노란머리 진짜 예쁘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잘 나오고 싶어 예뻐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그럼 이렇게 하니까 진짜 CG같다 응 민혁이 진짜 캐릭터같이 생겼어 맞아 이게 그 셀카 찍은 그날이 응 깜짝아 와 진짜 박스 와우 진짜 박스 이것도 포카 들어있다? 들어있지 우와 잘생겼어 포카가 왜 거기 밑에 들어있냐 너무 좋아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사실 예쁘다 이것만으로도 낫네 예쁘다 이건지 바로 모르네 왜? 예뻐 어머 존네 진짜 예쁘다 응 이거 진짜 깜짝깜짝 진짜 예쁜 민혁이 당장 자랑해 이거 민혁이 진짜 예쁘다 귀여워 아 이게 2번 키너야? 응 미쳤다 아니 구성품 왜 이렇게 많아? 어쩐지 앨범이 크더라 무조건 사진 사진 많이 사진을 진짜 무슨 옆에서 세트 마냥 준다 가성비 지리네 다 이래 그 원필은 그래서 나도 아 나중에 살아야겠다 싶잖아 이게 찐앨범이야 거의 사진 가득 야 이거 다리 2m냐 이거 포트다 괜찮다 이거 포트다 인사세 마음에 들어 야 이거 예쁘다 이거 그 니 다이소 아크릴 액스 딱 껴놔라 개예쁘다 어 손톱이랑 세트 어 손톱이랑 세트 어? 야 그러네 손톱이랑 세트네 예쁘다 아 이게 그 뮤비야? 나 안 봤어 어 이번 뮤비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? 깜짝이야 갑자기 그 깡? 아 아크릴키를 왜 이렇게 비싸나 진짜 사고 싶은데 민혁이 붙어있어 어쩜 좋아 여기도 민혁이 붙어있어 오 민혁아 안녕 일단 뭐 파웃부터 이런거 펴고 여기 형은이도 있어 야 귀엽다 걸어가자 엥? 어떻게 까지? 어? 맘에 응 예쁘다 아 제발 키키라라 어? 그냥 실험으로 파저 확인했어? 어 쟤는 없고 얘도 괜찮은데 가져가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엽지 너로 인해서 알게든 오프 프로젝트 아 그래? 예쁘다 내가 약간 가분하다 가분해 뭘 가분해 나 너무 좋아해 언니 그 맘에 그것도 선물 받았잖아 크록스 맞아 풀세트로 착장하길 많이 그냥 거의 약간 포즈들 같다 이런거죠? 약간 둘이 이렇게 하면 편지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이따 써줄게 펜이 없었어 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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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커플 나랑 커플 못 빼게 소금빵 못 빼게 소금빵 못 빼게 개 잘 어울려 역시 잘 어울리는구나 얼굴이 조그매서 하하 예쁘다 다 잘 어울린다 으잉? 아는 사람 만나야 돼 하하하 저기만 이거 너무 귀엽다! 건실 하란 말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귀엽다! 아 이거 너무 귀엽다! 아 진짜 너무 귀엽다! 아.. 그 집으로 옮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